레디, 액션, 액션, 컷. 아, 진짜 프로갑니다. 프로 프로. 한 번에 하시네요. 7시예요. 이 분위기 뭐야, 알아서. 진짜. 자, 카메라. 진짜 저런 분위기구나. 액션. 꼬마 아가씨, 난 사과 말고 포도. 포도를 어떻게 깎아요? 왜 묶을까? 이불을 깎으면 되지. 이불을 깎으면 되지. 아, 이게 뭐야. 제거예요, 엄마. 컷. 뭐하는 거예요? 아, 이불을 깎으려잖아요, 지금 남편이. 감독님, 감독님. 저는 팔을 좀 남자별고 앞으로 이렇게. 저도 조금 허그식으로만 있어요. 죄송한데 이게 좀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어요, 이렇게. 네, 조금만. 아, 제가 이렇게요? 팔을 이렇게. 이렇게. 마우스 두 ears. 마우스 두 ears. 마우스 두 ears. 그리고 우리 여배우 남자 대사 치면 얼굴 좀 봐주세요. 마침 이러고 있잖아. 마침 조꼬마 아가씨 하면. 아, 진짜. 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랑 같이. 진짜 잘하세요. 그리고 포도를 깎는 행동까지 해주셔야. 네? 집에 가세요, 오늘. 어떻게 거기까지는 하고 그냥 끝내가죠. 집이 여기예요, 오빠. 네, 이렇게 자는데. 그걸 누나 입으로 물어야 되는 거야, 이렇게. 어머, 어머. 송이를 딱 지워. 이 사람이랬어, 이 사람들? 마우스 어디까지 하면 가는지 가시죠, 가시죠. 대사가 뭐더라? 알았어, 해볼게. 레디, 카메라. 롤. 액션. 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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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